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에서의 경력이 대한민국에 오면 단절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마유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북한을 탈출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현재 북한 10대의 건강기능식품인 한마유 사업을 하고 있는 탈북청년 하진우입니다. 한마유 사업은 북한에서 10대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갈 정도로 고위 간부들이 되게 즐겨 먹던 식품인데요. 남자들이라든지 사람의 기력을 살려주는 자양강장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엄청난 인기가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하나토일 관광동원이 추구하는 가치는 이런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통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저희가 받은 것만큼 의미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 10대의 건강기능식품 한마유 사업을 하고 있는 하나토일 관광동원 대표 하진우입니다. 저는 2014년 북한을 탈북을 해가지고 북한에서는 탈북 브로커러 활동을 하면서 많은 탈북민들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일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저희 아버지랑만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저희는 국가보위부라고 하는 산하 외화보리기지에서 기름개구리라고 하는 한마유 양식장을 운영을 하면서 중국 쪽에 많은 수출을 했던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014년 대한민국에 정착을 해서 화물업계에서 윙바디 5톤, 11톤 차량으로 운영을 하면서 연매출 2억 정도의 매출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에서의 경력이 대한민국에 오면 바로 백지장이 되는 그런 현실을 생각해서 저 또한 저희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뭘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내가 북한에서 우리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보급이 안 된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저는 2018년 현재 하나토일 관광동원을 저희 아버지랑 그리고 저희 팀원 한 명 같이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에서의 경력이 대한민국에 오면 단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북한에서의 기술과 경험을 사려서 만약에 활용을 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장을 만든다면 많은 탈북민들 3만 3천명의 사람들에게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현재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탈북민들이랑 함께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또 북한 10대 건강기능식품인 한마유를 통해서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만드는 게 저희 하나토일 관광농원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하나토일 농원의 사명은 북한 10대 건강기능식품인 한마유를 통해서 탈북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탈북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그리고 또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내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유는 이제 독리보감이라든지 각종 서조들에서는 대개 사람의 폐와 기를 살려주는 보약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미 김정일이라든지 고위 간부들이 많이 먹었던 거고요. 특히 또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그런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제품 서비스는 바로 북방산 개구리라고 부르는 한 종류의 개구리에만 있는 한마유라는 물질을 추출을 해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으로 만들어서 전국민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사이에 고단백질을 저희가 보충을 해드리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백세시대를 맞으므로서 고령화 사회를 지금 가고 있는 사회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장년층, 노년층 그리고 운동선수들을 위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제품이 아닌 새로운 고단백질 차원을 찾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마유 제품 개발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저희 회사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구매해 먹을 수 있다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고 정부 규제로 인해 가지고 개구리를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개구리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솔루션은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됐던 바가 있는데 운동선수들과 중장년 노년층들 사이에서는 이미 개구리즙, 개구리를 통째로 갈아서 먹는즙 이런 게 많이 방송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저인데 저 또한 저희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에 나가서 저렇게 홍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 작년에 실제 양식을 해가지고 판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를 해본 결과 노년층과 중장년층들이 즐겨 사먹는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블로그 1만 명 이상을 보유한 사람의 고객 후기도 저희는 확보를 했고 그리고 또 지역 현수막 광고를 통해서 다양한 광고 경로를 생각을 해보자 하다가 그래도 중장년층이 많이 볼 수 있는 현수막 광고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판매를 검증을 했고 또한 회원 100명 이상을 확보를 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장의 경쟁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면 현재 대한민국에는 북방상개구리 양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사육 방법이라든지 이런 기술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전을 했다가 실패했던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바로 이제 북방상개구리는 보호동물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 이런 규제 때문에 누구나 진입할 수 없는 그런 장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장 진입을 어떻게, 지금 현재 저희는 5월 초에 저희가 제품, 시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체 유튜브, 1만 9천명이라는 자체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를 할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인기 북한 유튜버들과 협력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개구리의 친숙한 이미지라든지 개구리의 한마유를 제품화를 시켰을 때 쉽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바로 이렇게 대량의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탈북민 유튜버들과 협력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그래가지고 알아본 결과 건강기능식품의 50%가 바로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그러한 사례를 저희가 찾게 되었습니다. 검증효과라고 한다면 이미 북한이라든지 탈북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중국에다 비싸게 팔아보았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위에 사이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 중국에서 200g에 2,500위안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 목표 시장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해마다 1조씩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기존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제품이 아닌 한마유 제품으로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저희 하나통일관광농원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말 그대로 북방산 개구리인데요. 개구리는 한 마리에 1년에 1천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 한 해 두 해 지날수록 이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파급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탈북민이라는 스토리로 지역 학교들과 교류해가지고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 개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체험 현장을 통해서도 또 이중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5월 초에 한마유 첫 제품 출시를 목표로 두고 지금 디자인이라든지 공장이 이미 다 선택이 돼가지고 지금 생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부 허가를 받은 인증서랑 개구리 양식장 모습입니다. 저희 팀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버지, 저희 탈북민 팀원,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력은 북한에서 이미 이렇게 오랫동안 북방산 개구리 양식을 했던 그런 경험과 판매를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팀원들입니다.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기술로 정부 인공중식 허가를 받아내고 아, 받아낸 거예요. 죄송합니다. 국내 인공중식 허가를 받은 하나통일 관광농원 대표 하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북한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새로운 건강식품을 제공해 주신다는 게 참 멋진 일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질의응답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더벤처스의 김대현 파트넘입니다. 양식 기술을 계속 강조해 주셨는데 양식 기술에 어떠한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야생동물은 양식이 되게 어렵거든요. 집중심처럼 집에서 키운다고 해도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온도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한마유는 사실은 북방산 개구리 암컷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에서는 90% 이상이 수컷으로 태어나는데 양식의 장점은 90% 이상을 암컷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지금 양식 기술을 투커에 진행 중에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농업기술원에서 2016년도에 북방산 개구리 양식을 기술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해외에서 많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가들에게 보급을 하려고 개발을 했다가 실패를 돌아갔던 그런 경험도 있어서 저희 쪽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미 북한에서 15년 넘게 저희 아버지가 그걸 연구를 하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양산에 들어가서 중국 쪽에 비싼 가격이 수출도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저희만 가지고 있는 양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넥트랜스 최승호라고 합니다. 하나당 15만원 정도로 아까 봤는데요. 15만원 어치를 사면 한 며칠 정도 먹는 건지 그리고 저희랑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는 다른 제품들 대비하면 어느 정도 비싼 건지 아니면 싼 건지 이런 것들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에 사실은 자양강장제 제품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그런데 저희 한마유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 경쟁에서 되게 유리합니다. 한 달분이 15만원인데 다른 제품들 이제 남자들의 뭔가 자양강장제로 좋다고 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30만원 이상인데 저희는 대량 양식을 통해서 이런 가격 경쟁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유튜브 하진우TV를 검색하셔서 하진우TV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탈북 청년계 인기 스타 하진우 대표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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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